아이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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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조긍했는데? 그새 재경했어 이렇게 격하게 먹어 우리 더 자지마라 왜? 어구 심심해 어? 심심해 아이샤 나 안경하러 가야되는데 아 오늘 나와서 안경을 해야겠다 넌 거기 열렸지? 어디? 어 렌즈 사는데 맨날 꺼? 나 맨날 너 이런거 아는데 우리는 쇠곡걸이 다 낮은데 그 주진데? 아니 말고 나는 거기 렌즈 안 열려 어? 나 안경 최애 뭐 이런거 하던데 신거 아니야 야 나 꽃감 꽃감 아야야야야야야야 나 만원 사겠지? 나 만원 사겠거든 태에 만원짜리 사겠어 쇼? 아유 안경 다리에 뿜어졌어 가져가서 고쳐줘 고쳐준다고? 어 다리에 아예 뿔어져도 고쳐줘 어떻게 고쳐줘 그냥 고쳐줘 꼭짜로 진짜? 가져가볼까? 거긴 한거 아닌데 아니 제 동생이 여기 엄청 많이 다녔 내 이름 말할거라고 여기 많이 다니는데 그 여자분한테 말하더라 맨날 갈 쪽은 아저씨 없던데 렌즈 쪽에 가진 말했어 아이고 언니 그러면 여기 근데 동생이 여기 가져오라 해가지고 이렇게 말해 아 뭐 침에 있는거 오늘 해야겠다고 오니 근데 손걸로 오픈 몇시인데 아 10시 아니야? 근데 인상도 안 쓴다 갑자기 어허 다 찜 시켰어 어허 아니 근데 인상도 안 쓴다 주말 11시? 늦게 오늘 11시부터 11시까지 그래? 아 이거 아예 뿌러졌는데 아 이거 뿌러진거 떼준다고 오빠가 아예 뿌러졌는데 근데 바로가 아니고 밖에 안 돼 이거 맛있대 그냥 와 야 하면 또 bes Gotcha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